1. 잠자리 낭독 내일이 기대되는 잠자리 낭독 오늘 하루도 참숙한 나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2.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가신 외삼촌께서 우리 집 마늘을 보고 말씀하셨다. 3. 이게 뭐다냐. 뭔 마늘이 이렇게 작대. 살다살다 이렇게 작은 마늘은 처음 본다. 사진 찍어서 올려놔 수 없다. 4. 내가 보기엔 그냥 마늘일 뿐인데 외삼촌에게는 눈이 휘둥그레지게 놀랄 일인가 보다. 그도 그럴 것이 시중에 나오는 마늘은 우리 마늘의 두세 배는 들 만큼 굵직굵직하니까. 5. 마늘만 그런가? 완두콩, 당근, 무, 배추, 옥수수. 우리 밭에서 나온 것들은 대게가 알이 작아도 한참 작다. 걸음을 거의 쓰지 않고 비료 또한 넣지 않으니 그냥 제멋대로 자라 그런 것이다. 남들 눈에는 비리비리해 보이겠지만 올곧게 자라 아주 짱짱하고 여물기는 하다. 시중껏과 맛을 비교해 보면 자부심을 가질 만큼 제 맛을 품고 있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나는 작다고 우습게 보는 눈길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알이 무시무시하게 굵은 마늘이나 잎사귀가 커다랗고 새파람 배추 같은 것을 보면 섬뜩해지곤 한다. 엄마야 저기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싶어서 말이다. 나 역시도 농사를 아예 모르던 때에는 알이 굵어야 농사를 잘 지은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젠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셈이다. 매력적인 농사 상품을 만들어내는 별의별 약이 다 있다. 알 굵어지게 하느냐? 때깔 좋아지게 하느냐? 빨리 잊게 하느냐? 거기에다 비료만 팍팍 뿌리면 수확량이 두 배 이상 많아지고 이파리가 짙어지는 마법이 일어난다. 그걸 아는 이상 어찌 크고 이쁘다고 좋아할 수 있겠는가? 보는 눈만 달라진 게 아니라 대하는 태도 또한 많이 달라졌다. 한 예로 감자를 캐면 이쁘고 잘생긴 감잘보다 캐다가 호미에 찍힌 것, 모양이 괴상한 것, 껍질이 병이 난 것, 작디작은 것에 마음이 쓰인다.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못난 것들부터 따로 모아 추설이게 된다. 한때는 왜 농사 짓는 사람은 좋은 건 남주고 자신들은 안 좋은 걸 먹나? 내가 농사를 짓고 산다면 젤로 좋은 것부터 먹겠다. 그런 다짐을 품고 살기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못나고 아픈 자식부터 챙기게 되는 부모 심적이라고나 할까? 딱 그와 같은 마음이다. 그리하여 신랑이 밭에서 키우는 감자 가운데 아픈 자식, 호미에 찍혀 상처난 것부터 골라 손질했다. 그걸 삶거나 구워 먹기도 하고, 국에도 넣고 채 썰어 볶기도 하고, 강판에 갈아 감자전도 부쳐먹고, 깍둑썰기에 조림을 해서 먹기도 한다. 그야말로 감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핵감자는 껍질도 얇고, 맛도 훨씬 부드러워서,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 자주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라도 살갑게 다가와 안기는 그런 서글서글함에 있다. 특별히 나와 우리 가족이 사랑에 맞이하는 감자 요리가 있으니, 그건 바로 감자 범법. 상처난 감자, 못생긴 감자. 그 어떤 감자라 해도 좋지만, 알이 작은 감자를 골라하면 동그란 감자 알이 살아있어 더 맛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먼저 감자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냄비에 넣는다. 그런 다음 감자 알이 잠길랑 말랑하게 물을 붓고, 소금과 설탕으로 약하게 간을 하여 끓인다. 감자가 푹 익을 때까지 끓이다가, 다 익으면 뚜껑을 열고 숟가락으로 까불면 감자분이 나오면서 물기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그때 불을 끄면 된다. 숟가락으로 까불때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되어 금상첨화. 금상첨화. 아이들 성화에 할 수 없이 뜨거운 채로 접시에 내어놓으면 호호 불어먹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알감자처럼 작고 실안대 새끼들이 먹고 살겠다고 집중하는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번진다. 또한,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마냥 배불러 하고 있는 나를 보며 알감자의 엄마인 씨감자를 떠올린다. 새끼 감자들에게 자기 몸을 밥으로 다 내어주고 녹아버린 씨감자 말이다. 감자를 캘 때마다 물캉물캉 온몸이 녹아있거나 이미 껍질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씨감자를 보면 울컥해지곤 한다. 왜? 내 엄마 같고 엄마로 살고 있는 나 같아서. 씨감자가 남같지 않아서 알감자 범벅을 먹으며 소리 없이 말을 건네본다. 씨감자야, 이제 난 내 마음 안다. 새끼를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래도 괜찮지? 내 한 몸에서 다른 생명들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기적을 살았잖니. 잘난 자식은 잘나서, 웃는 자식은 못나서. 그렇게 하나같이 귀한 생명을 말이야. 고맙다. 네 덕에 우리가 산다. 나 또한 기꺼이 네가 될래. 내 몸, 내 마음 아낌없이 다 내어줄래.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오늘 잠자리 낭독은 밥 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책 중에서 씨감자의 마음으로 알감자 범벅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씨감자의 마음으로 살고 계신 우리님들, 그 따뜻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잘자요. 알겠습니다. 내 마음을 응원합니다. 네, 잘자요. 너의 마음을 어어로 hacker. 알겠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가리니는女, 병에서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난 안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los 아내로는 거고, 이번엔 마음으로 설치할 breathtaking. 한글자막 by 한효정